안녕하세요. 제인TV의 제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짜잔 이거 야광별입니다. 들어오세요. 꾸밀거리가 왜 붙이고 있어? 어. 어디다 붙이는거야? 아 그거 붙이면 안돼. 소개만 해. 소개만 해. 지금 이런 지금 꼼꼼한 밤에만 비치고 있어서 이런 여기 안에 제가 실수로 붙여버린 것도 있지만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달라고 하면 안와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야 돼. 크리스마스가 확실히 지난 후에는 벚꽃이 피겼죠? 민재인씨는 저거 어디서 났어요? 운전한다는 저거 불빛 불빛 로봇 충전 완료 이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또 밖으로 나가길 편합니다. 지금 소개된 짜잔 오우. 매트 좀 알았어요. 회장님의 선수가 못 떠나있지. 알았어요. 오늘부터 회장님이 제 방식을 어때요? 이 구물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이신다고요? 지금 안 보이신다고요? 어머나 지금 이 새우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요만한 새우들도 언니가 된 것 같아요. 언니가 여기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이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생물들. 짜잔요. 어때요? 이거 보이시나요? 제 손바닥에 이런 작은 물고기들이 있고요. 더 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보이시나요? 유리에 이런 똑똑 똑똑이 그거 그게 앙컷이 수컷이 앙컷을 계속 이렇게 괴롭히거나 아주 크게 괴롭힐 수 있어서요. 아빠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까 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여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앙컷 집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졌어요. 이거 유리 아니에요. 이거 구물 어? 이얏 이얏 그래서 이런 뽁뽁이를 엄마 아빠가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 다음 소개는 여기까지. 안녕